이번 영상은 고객님 손을 해드리는 영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화일링을 해드리고요. 우리 고객님은 컴퓨터를 많이 다루시기 때문에 손끝이 많이 깨져있는 편이에요. 강화제도 바르시지만 오일도 잘 발라주셔야 되는데 가끔 바쁘시다고 못 바르셔가지고 이렇게 끝이 손상이 돼서 오시거든요. 큐티클 오일은 만병통치약이에요. 네일샵에서는. 손톱이 손상됐을 때, 건강할 때, 아무 때나 꼭 발라줘야 되는 그런 제품이고요. 지금 손톱 상태가 끝쪽이 안 좋은데 이렇게 안 좋다고 해서 손톱 전체 표면을 갈아내시면 문제성 손톱이 되기 쉬우니까 그 부분만 살짝 긁어내셔야지 전체를 다 표면 제거를 하시면 안됩니다. 예전에 한 정말 15년 전에 네일샵에 오시는 분들이 왜 손톱 표면을 안 갈아주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손톱 표면을 가는 거는 어떤 샵에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때를 제거하는 것과 같다라고 각질 제거라고 얘기를 하셨다는데 손톱은 죽어나와있는 손톱 발톱은 현재 몸 밖으로 나와있는 뼈조직이에요. 뼈조직인데 이거는 죽어있어요. 손톱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손살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이게 손상이 되거나 다쳤을 때 피가 나는 것 뿐이지 이 손톱이 만약에 살아있는 거라면 제가 갈면 아프겠죠. 그런데 아프지 않잖아요. 이거는 죽어나와있는 뼈이지만 큐티클 부분은 살아있는 부분이라 뼈가 자라나온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절대 손상이 되면 안됩니다. 기계처럼 손톱 안쪽에서 손톱이 길어가지고 계속 밀어나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손상이 되면 영구적으로 손톱 자체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손상되지 않게 관리 잘 하시고요. 이 죽어있는 손톱이 있지만 이 손톱이 얼마만큼 부드러우냐에 따라서 단단하고 부드러우냐에 따라서 문제성 손톱이냐 아니냐 이게 결정되거든요. 그다음에 건강 상태를 확인할 때는 이 밑에 손 색깔, 이 혈액 혈액이 어느 정도 붉은 빛을 띄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이걸 많이 판단하고는 있는데요. 손톱 자체가 많이 하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건강하지 않다라고 표현하시면 안 돼요. 눌렀을 때 빨리 회복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좀 건강상에 문제가 있으신 거고 손톱 자체가 약간 좀 하얀신 분들도 선전적으로 하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꼭 굳이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또 이 루즈 스킨 자체가 여기 보면 이 위에 큐티클 반달이라고 그러죠. 반달 부분이 많이 내려와 있다고 건강하고 또 안 내려와 있어서 아예 반달이 없다고 해서 건강하지 않다.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반달이 많이 내려와 있어서 또 그것도 문제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걸로 건강을 판단하는 거는 한의원에서 그걸로 건강을 판단하긴 하는데요. 네일샵에서는 그거 가지고까지 건강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고객님은 항상 스퀘어로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지 않고 제 맘대로 스퀘어로 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고객님이 웃어요. 지금 영상 찍으니까 웃지 마세요. 평상시 같으면 웃지 마 이럴 텐데 아까 같은 경우 손톱이 깨져 있었죠. 깨져 있어서 그거는 젤이나 이런 거 하신 분들은 그냥 상태를 놓고 그냥 하면 되는데 이분은 그냥 일반 컬러를 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냥 제거를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실크로 랩핑을 한다거나 젤로 랩핑한다거나 그러면 좀 돈당비인 것 같아서 그거는 제거하고 손톱은 길어 나오니까 또 작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굳이 너무 긴 손톱은 안 하시는 게 좋아서 이 정도 그냥 단정해 보일 수 있는 정도의 길이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큐티클 리무버를 이용해서 큐티클을 불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볼에다가 제가 담궜는데 그거는 항상 손톱을 갈고 나면 찌꺼기들이 많아서 갈은 찌꺼기들을 빼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 절대 물로 불리거나 그러지 않는 게 좋아요. 목욕탕 갔다가 많이 불었다고 제거하면 상처나서 나중에 건조되면서 쪼임 현상이 생기니까 손도 그렇고 발바닥, 발바닥 특히 많이 가시는데 절대 불었을 때 가는 거 아닙니다. 발바닥도 갈 때는 마른 상태에서 화일을 이용해서 갈아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푸셔를 미실 때도 너무 많이 깊숙하게 미시려고 하지 말고요. 적당히 그냥 큐티클 라인까지만 그냥 밀어서 표현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이 밀다 보면 네, 계셨습니다. 옆에 상가들이 이게 오픈 상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는데 저는 가끔 일하다 보면 대화를 해. 옆에 타로 가게도 있어요. 그래서 상담하는 거 다 들리고 얘기하면 막 나 혼자 대답하잖아. 저쪽에서 얘기하면 네, 그리고 오픈 상가이고 이게 정말 리얼이다 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큐티클 미실 때 너무 많이 미시지 마시고 네, 상처나지 않게 각질로, 각질 같은 거 갈아내실 때도 화일로 마른 상태에서 갈아주시는 게 좋아요. 네, 리퍼 잡는 거는 다 제가 항상 할 때마다, 영상 찍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큐티클 라인을 할 때 양쪽 사이드 굳은살부터 먼저 제거를 하기 시작하고요. 큐티클 라인 제거하면서 이 굳은살 제거할 때 예, 굳은살은 밀고 당기면서 확인하면서 제거하시면 돼요. 제가 다 제거하면서 또 보여드릴게요. 엄마 바쁠 때 이렇게 바쁘요? 아니면 더 바쁠 때도 있어요? 더 바쁠 때도 있죠. 저는 좀 널널할 때 항상 있었나봐요. 니네는 밤에만 오니까. 그때가 제일 촬영하기 편해요. 그렇지. 조용하지. 상가한테 사는 싹 빠지니까. 여섯시 반 되면 상가가 조용해져. 화일을 가실 때 여기 옆에 사이드 굳은살 같은 거 같이 갈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화일은 다 썼다고 해서 버리지 마시고요. 이 살 같은 거 갈을 때는 너무 날카롭지 않은 화일이 좋으니까 그런 좀 무뎌진 화일을 이용해서 갈아주시면 굳은살 같은 게 없으니까 일단 손가락이 입으로 가지는 않으실 거예요. 좀 딱딱하면 저도 모르게 입으로 가게 되거든요. 한 손님을 몇 년 동안 해줬을 때 어떤 변화가 되는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사람을 바꿔놨다는 거죠. 근데 그걸 내가 해주고 싶었는데 근데 그런 새로 유입된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문제, 아니 있는데 문제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 원장님이 안 봐줘요. 고객들이 기억하고 싶어하지 않아. 자기 손 예쁘지 않은 거. 그러니까 항상 나는 내 손은 예뻤던 거야. 그렇게 예뻐진 거를 알고는 있지만 그 전 사진을 보고 싶어하지는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감추고 다녔는데 지금은 손을 이렇게 피고 다니거든. 근데 감추고 다니는 기억은 없애고 싶은 거지. 자신 있게 악수할 수 있고 자신 있게 맥주잔 들을 수 있는 그런 손을 원하는 거지. 고객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고 나면 나는 기억이 없는 거지. 내 손 원래 예뻤던 거야. 아니 나만 해도 자존감이 떨어져. 그러니까 고객들 안 그래도 정말 손 예뻐지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 손톱이 거의 어릴 때 다친 사람들이 되게 많아. 이게 시골에서 살다 보면 어릴 때 농기구에 다친 사람들도 있고 선풍기에 다친 사람들도 있거든. 그래서 났는데 손톱 자체가 정말 이렇게 비뚤어지게 난 사람도 있었거든. 선풍기에 다쳤대. 근데 지금 그 사람 내가 교정하면서 거의 정상적으로 많이 들어갔어. 그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손톱이 좀 많이 있는 상태여서 회전하는데 한 두 달 두 달 세 달 세 달 정도 걸린 것 같아. 그분은. 그래서 지금 약간 이렇게 비뚤어진 정도로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이쪽에 살이 올라와 있으니까 다쳤었기 때문에 살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거를 피기 위해선 살도 안으로 넣어줘야 되거든. 안으로 넣어줘야 되니까 젤로 해가지고 이걸 들어 올려갖고 바깥으로 빼주는 거지. 그런 분도 있는데 그런 분 보고 영상 찍자고는 말을 못하지. 자기 어릴 때 얼마나 그 한 나이도 50 다 됐는데 어릴 때 다쳤는데 자기 마음의 상처가 40년이 넘었는데 그걸 기억하고 싶지 않지. 그런 걸 찍자고 하면 사람 그건 아니니까. 또 어떤 분은 어릴 때 농기구에 다쳐서 손톱이 정말 이만큼 남아있었어. 그런데 그분은 무좀인지도 모르고 자기는 원래 그랬다고 생각을 한 거야. 조그마해서 이렇게 부풀어 있었는데 내가 보니까 무좀인 거야. 그러니까 다쳐서 무좀이 된 거지. 손톱 무좀이. 그래서 그분은 3년 동안 무좀약을 먹었어. 정말 끈질기신 분인데 손톱 나올 때까지는. 지금 많이 나왔는데 정상적인 손톱보다는 사이즈는 작은데 그래도 거기다 해놓으면 그래도 정상적으로 보이는 거지. 자기가 조금만 일찍 알았다면 조금 일찍 알아서 미리 약도 먹고 조치를 취할 줄 알았다면 훨씬 좋아졌을 건데 몰랐으니까 네일샵이 생긴 지 15년, 20년 이 사이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우리 샵 다니지 15년 됐거든. 15년 됐는데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정말 그거 되게 어렵거든. 그 조그마한 손톱 키우는 게. 본인도 굉장히 열심히 다녀야 되고. 이 제품도 강화제예요. 이거는 이제 반디에서 나오는 이 푸른다이아 제품하고 같은 건데 이거는 독일 거예요. 독일 건데 이것도 제품이 괜찮아서 사용하고 투명하고 위에 컬러 위에다가도 탑코트처럼 발라도 되기 때문에 저희 고객들은 손톱 끝이 벗겨지면 절대 근다고 다 지우지는 않기 때문에 위에다가 덧바르시라고 제가 이걸 많이 보내드리고요. 이런 영양제들도 있어요. 영양제는 베이스코트처럼 수분이 부족한 건조한 손톱에 이런 베이스코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베이스코트까지 발랐고요. 오늘 이번 달 10월 31일이 할로윈데이죠. 네. 그래서 할로윈 아트를 보여드릴게요. 일반 네일아트로 작업을 하면서 그 다음에 아크릴 물감하고 그렇게 사용을 할 겁니다. 은색 컬러를 포인트로 두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연한 컬러예요. 포인트가 좀 튀게 하기 위해서 연한 컬러를 이용해서 제가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요즘 들어오지 않는 그런 제품인데 이 컬러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좀 검정이 어울릴 것 같아서 블랙으로 표현 다시 해볼게요. 그림 들어가기 전에 약간 드라이기로 말리고 작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할로윈이라고 저희 고객들한테 그냥 자주 해드리는 게 있는데 고스타일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건 아크릴 물감이에요. 아크릴 물감이에요. 잘 안내여요. 다음에 또 만내요. 잘 안내어! 잘 안내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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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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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들어갈 데가 없네. 여기 안쪽에 자리 하나 있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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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하는 거야? 네. 올릴 거?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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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ieći. aint.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키워서 작업하시면 되니까 우리들이 그림 전공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조그마한 손톱에다 그림 그릴 때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게 수정하시면서 작업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 이런 답답은? 그런 건 편집도 좋아하죠 엄마가 발언할 때는 오영웅이다가 엄마가 발언 안 하면 또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찍는 게 엄마가 가게 운영하는 것과 동시에 할 수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동시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영상 촬영은 따로 하고 가게는 따로 운영하고 해야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거의 하이브리드가 됐어요 지금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 엄마 가게 조명 장비를 하고 이게 되어 있으니까 얼굴 안 보고 가만히 듣고 있으면 아빠야 말투랑 이런 게 엄마가 조명 색깔 다른 거 이상한 점을 못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조금 말리고 구독자들은 느끼지 않을까요? 그럼 어쩔 수 없지요 중간에도 댓글 달은 거 아니야? 원장님 색깔이 다른데요? 어쩔 수 없지요 여기에 호박이 하나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보이게 살짝 균형을 맞춰주는 게 가장 그림에선 중요하니까 조금씩 봐서 부속한 부분은 균형을 맞춰가면서 다시 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저희 고객님이 이 정도 아트는 충분히 감당해 내실 분이기 때문에 맞죠? 대답을 해야지 그래서 고객 손을 붙잡고 이렇게 아트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트가 끝났고요 이제 탑코트 바르면 마무리 되는 건데 이제 탑코트 바를게요 탑코트인데 이게 빨리 마르면서 또 광택도 좀 오래 가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이제 본품은 거의 하나만 구입을 하고 덕용 사이즈가 있어서 덕용 사이즈 구입해서 덜어서 사용하거든요 많이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쓰시는 게 좋고 안 그러면 탑코트 이렇게 한 가지만 구입을 하셔서 사용하셔도 저희 고객들이 탑코트를 2주 간격으로 오시는데 2주 동안 5번 정도 바르시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거의 컬러가 지워지지 않고 거의 젤처럼 해서 오셔서 지우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일단 좀 말리고 마무리 된 거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